2분 후 2분 후 3분 후 1분 후 3분 후 4분 후 1분 후 1분 후 지금 영화 1분 후 이제 오실 게 없어서 언니랑 같이 오셔야겠어요 오늘 저 아이폰 미니가 옵니다. 드디어 사전예약한 거 지금 와가지고 조금 다음에는 공홈에서 안 살려고요 공홈에서 사더라도 조금 눈치 보면서 살려고요 제가 13일날 사전예약 때 그 새벽 1시 전에 구매를 했어요 12시에 사전예약인데 태평에서 안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시 58분 구매를 했는데 순차 배송인 줄 알았거든요 순차 배송이 아니래요 랜덤 배송이어서 저는 지금 카페 뒤져보고 하니까 13일날 구매했던 사람들은 저랑 비슷한 시기 때 다 받더라고요 원래 예정일이 30일에서 12월 3일 이었는데 그 이후에 주문하는 사람들은 30일까지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얼른 미니 보고싶어가지고 계속 글랑갈랑글랑해서 봤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살 때는 공홈에서 사더라도 바로 사전예약 안하고 배송날짜가 있더라고요 딱 주문을 하려면 배송날짜가 먼저 보여요 이날까지 도착예정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예정으로 잡는 날짜가 있는데 보통 그 날짜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보면서 날짜가 짧을 때 예약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려고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주문하고 내일 받고 이렇더라고요 저는 막 거의 진짜 한 4주? 3주 정도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시기만 잘 맞으면 픽업도 가능하고 픽업이 지난주에 풀려가지고 픽업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받았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이것도 아이폰XX거든요 이것도 공홈에서 그냥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는 생각보다 빨리 왔거든요? 아마 시기를 그냥 잘 맞췄다고 지금 너무 좋은 게 나오기 전에 시동 켜놓으면 성애 제거랑 이런 거 다 되니까 근데 어제 영희랑 같이 출근하는데 앞쪽에 성애가 엄청 낀 거였는데 제가 그 워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희가 손으로 이걸 이렇게 하여가지고 창문 제가 보이는 쪽만 딱 지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맹찌 제가 이거 보험 보험 중에서도 티맵이랑 티맵 그 삼천미터 삼천미터랑 점수가 71점 나오면은 보험 5% 돌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다 중복은 아니고 그거더라고요 선택이더라고요 이게 티맵을 받느냐 아니면 나중에 킬로트를 받아가지고 그거에서 할인 제공이 되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거의 5월달에 샀으니까 5월 말에 샀으니까 지금 12월 6,7,7,7,7,7 거의 6개월 쯤 탔는데 지금 킬로수가 4000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6개월을 더 탄다고 하더라도 만킬로가 안 될 거 같아서 그냥 나중에 킬로수로 돌려받는 거 하려고요 삼성은 제가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1만킬로가 안 되면은 17%를 돌려준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그냥 팀에만 한다고 했어요 오늘 영희네 가게 오픈해서 영희네 가게로 술 먹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도 개봉할 거예요 오늘 오겠죠? 우체국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오겠죠? 저는 혼자 가니까 심심해서 노래를 들으면서 갈게요 안녕 안녕 우리 트로스 붙잡았어야지 그나마 영희가 이것도 손으로 문질러서 닦아줬어 키덩을 2분 전에 켜서 그런가 봐 2분 전에 3분 전에 켜서 왜 좋아해? 왜 좋아해? 여깄어 내 차 저기 저까지 갔어 너무 추워 언니 머리 오박사 어디다 저기 여깄다 없었어 자리가 진포는 포장보다 안 춥다 그럼 근데 나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 겨울에 나 혼자 반팔 입고 다녔 진짜 안 추워 진짜 안 추워 이 정도면 괜찮아 다리 얼 것 같아 어디였지? 자 고리 여기 가운데 버튼 있어 눌러서 못하네 못하네 부러뜨리지 마라 뭐하냐고 부러뜨렸어 진심 내가 부러뜨렸어 가지마 하지마 내가 고무를 뺐는데 됐어 올려 아니 고무를 내가 빼버렸다고 근데? 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육을 잡았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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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네 여기 여깄네 여기 여깄네 여기 여보 뭐 하나도 제대로 할 게 없구만 쏟으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는데 빨리 내려가 때려놔 소주 먹고 싶어서 그치 응 끝 여기 두 개 두 개는 한 거 더 들어갈 텐데 그만해 겨울에 그 있잖아 코프 많이 사잖아 겨울에는 겨울에는 많이 쓴단 말이야 어 얼잖아 문 닫아줘소 다 봤어? 오케오케 안돼 왜? 성악씨 여기 있어 안다 안다 안 내라 안 내라 한번 열어봐 현대포부 얼마 정도? 어? 그거 얼마야? 3만 얼마 그러면은 열선 대 어 현대 열선 그거 따뜻해? 어 짠지 아니 진짜 따뜻해 왜? 열선 되는 거니까 안 돼 아